내가 이 분한테 내가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면 이걸 기억을 해놓고 다음에 또 석 달 후에 누구한테 이야기 들은 거를 연결하는 게 아니에요. 공부라는 것은 오늘 내가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내가 흡수를 해버리는 거죠. 이러면 내 DNA가 조금은 성장됩니다. 그럼 그거는 나아버려야 되는 것이고 그건 놓고 3개월 후에 누구한테 또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듣는데 이것도 흡수되니까 또 조금 성장하는 것이거든. 그러면 그 중간에 있었던 3개월 동안 다른 사람하고는 다른 이야기는 안 들었느냐.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경험한 거 보고 들은 것들이 내가 흡수를 함으로써 이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다른 것들과 같이 견부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그걸 들으니까 또 올라가는 거죠. 공부는 그렇게 되는 거지 연결시키는 게 아니거든요. 바둑아 바둑아 입이 오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용아 용을 불러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. 그거는 일종의 전부 다 그런 것들이지요. 이거는 벌써 깼으니까 그 다음 거로 가는 거거든요. 그러면 이거는 버리면 되는 겁니다. 전의 글을 찾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맞춰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인드가 성장함으로써 모든 것은 끝난다는 거죠. 책은 놔버려야 되지 기억에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. 필요할 때 그것을 응용해서 쓸 수 있어지는 것들이 책 안에 있던 단어죠. 나열해 놓은 것들이지. 내 마인드가 성장을 해서 내 거를 써야 되는 것이지. 그거를 맞춰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게 딱 맞는다. 이거는 아닙니다. 그게 공부거든요. 공부는 내한테 들어와시면 놓아야 되고 들어와시면 그 다음에는 놓는 겁니다. 그래야 들어와서 또 정리가 되는 것이지 그거를 딱 붙들고 요거하고 요렇게 하면 맨날 요거만 재다가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오늘 내한테 들어온 걸 중요시 여기고 감사함으로써의 오늘 걸 놓고 내일 들어옴으로써 내일 거를 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날 놓고 전부 다 놔버려야 돼요. 오늘 당신이 내한테 잘했다라고 해가지고 잘한 거를 고마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오늘로써 고마운 생각을 하고 놔버려야지. 내일도 그 생각을 물고 있고 모레도 그 생각을 물고 있으면 아직 정리가 안 된 겁니다. 그럼 30년 지나도 그 고마운 걸 생각하고 있다면 너는 아직 정리가 안 돼서 놓아야 되는 거에요. 그걸 기억을 하고 있다면 아직까지 그걸 조금 내가 걸고 언젠가 생각이 나서 또 뭐 이렇게 하고 있다면 너는 아직 이게 안 끝났어요. 놓아라는 거죠.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죠. 우리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시골에 있느냐 하면 어머님을 두고 어떻게 가느냐 하는 사람이 시골에 있는 겁니다. 조상의 묘를 내가 두고 어디를 가겠노? 또 내가 이제 그는 집안 대소사 일을 보다가 내가 이걸 놔버리면 누가 또 하겠노? 이런 사람이 그 시골에 남아있는 거지 집착을 가진 사람이 시골에 있지 시골을 떠나는 사람은 그 시골에서 집착을 놓는 사람이 떠나는 거에요. 그래서 시간이 지나보면 시골에 남아있는 사람은 뒤처지고 떠난 사람은 발전하는 거거든요. 그럼 이 사람은 시골을 안 위하는 사람이냐? 아니에요. 사회를 사회에서 내가 뭔가를 함으로써 시골이 좋아지게끔 해야 되는 거거든요. 시골에 앉아서 내가 내 일만 한다고 해서 시골이 좋아지지 않아요? 사회에 나라가 좋아져야 되고 이 사회에 모든 것을 변화시켜야 시골이 좋아지는 것이지 시골에 앉아서 우리끼리 막 시골을 걱정하고 시골을 위해서 일한다고 시골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. 이런 것들을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. 시골에 있는 사람은 딱 봐봐요. 시골 닮았어. 지방에 있는 사람은 지방 닮았고 딱 닮았어요. 요래 보니까 저 안 닮았잖아요. 저거 왜 여기 있지? 조금씩 나갈 사람이야 물어보니까 그래서 나머지 오행이라고 하는 거예요. 나머지 오행. 시골에서 그 오행을 내가 스스로 만들었다. 그래서 그렇게 생긴다. 주름도 짝짝짝 깊게 들어가고 시골에 살면 시골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박고랑처럼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. 네 이게 자고 일어나면 고추 따야 될 건데 이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큰 마인드의 생각을 하지 못하니까 쭈글쭈글해지는 겁니다. 농촌하고 똑같이 닮은 거죠. 박고랑 메고 사는 사람은 박고랑처럼 내 얼굴이 생겨요. 좀 있으면 그래서 시골에 있어도 내가 그런 일을 하더라도 일과 내가 지금 공부와 생각과 이런 것들을 분리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못 배운 사람은 그렇게 살나게 살 수가 없는 거죠. 생각이 나를 어떠한 이 상을 변하게 합니다. 내 생각에 달려있다 이 말이죠. 지금 여기 살고 있어도 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가 앞으로의 내일 너 인상이 바뀌고 모레 인상이 바뀐다 이 말이죠. 시골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다가 서울에 가서 내가 살아봐야지 넌 서울 가면 살지를 못해. 서울은 서울같이 생각을 해야 사는 거거든요. 서울서 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삶을 생각하는 생각을 해야지 서울서 살아지는 것이지 내가 서울 가서 산다고 살아지는 게 아니에요. 절대로 누구를 원망할 일은 정확하게 없습니다. 없고 앞으로 이 사람이 지금 세상을 이끌어 주려고 지금 준비하는 것들이 그런 겁니다. 지금 우리 국민들이 할 일을 다 했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고 어떤 방법으로 노력을 했던 저마다 자기 생각을 할 수 있는 만큼 지금 노력을 다 했고 오늘날에 우리 국민들은 아주 엄청난 일을 해놓은 상태예요.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이만큼 지금 발전하고 힘을 갖춘 거거든요. 이걸 누가 평가를 아무도 못 해주는 거야. 내가 세상을 지금 둘러본 결과로 천지 창조 이래로 이 나라가 이만큼 힘을 갖춘 적도 없고 이만큼 열심히 단합을 해가지고 열심히 자기의 소질을 개발해 놓은 적도 없고 이만큼 이렇게 이 나라의 힘을 이렇게 갖춰놓은 이런 일이 창조 이래로 처음이에요. 이만큼 많은 재주를 키워 놓은 적도 없고 이렇게 잘 갖추어진 우리 민족이 창조 이래로 처음인데 이 힘을 바르게 쓰지 못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어리게 지금 이게 앉아 있는 겁니다.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. 지식은 있고 똑똑은 한데 지혜가 없다 이 말이죠. 지식은 있고 똑똑한 걸로 해가지고 열심히 살면 이렇게까지는 되는데 여기서 더 이상 못 가니까 그리고 이때까지 갖춰놓은 힘으로 우리는 먹고 그냥 치워버릴 게 아니기 때문에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도약을 할 때 써야 되는 힘이기 때문에 이건 방출하고 풀 수가 없는 겁니다.